자 첫번째요 전주 파트인데요 자 댄서 버전으로 앉아서 시작할거에요 앉은 상태에서 1,2,3,4 그 다음에 고개를 쭉 천장을 바라보면서 돌리고 천천히 일어나줍니다 그대로 뒤를 돌아서요 따라라란의 한쪽 무릎을 중심으로 어깨를 한쪽으로 기울여줍니다 그리고 기울인 발 안쪽으로 턴을 해주면서 손바닥을 마주 보면서 열어주세요 열어주고 왼발 가지고 와서 러뷰에서 어깨를 열어주면서 무게중심을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를 아웃 그 다음에 시선을 오른쪽에서 왼쪽을 바라봅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만요 열어주고 양손 어깨 열어주고 다운 and 오른쪽 아웃 시선 써클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걸어 나가면서 여기에서는 청아 버전으로 갈거에요 앞으로 워킹해서 and 양손가락을요 새끼손가락부터 돌려서 한번 그 다음 물거품 위로 한번요 작게 한번 크게 한번 옆으로 손을 치듯이 다시 작게 크게 사이드로 훅 and 앞으로 오른발 왼발 걸어갈 때 오른손 옆구리에 오른발 가지고 가면서 오른손을 머리 뒤에 뒤통수로 가져가고 왼손을 허리에 정면에서 봤을 때요 오른손을 돌려서 오른손 머리 뒤에 왼손을 허리에 동시에 가고 타 타 손목을 뒤로 자 발이랑 같이 하면요 오른발 놓고 타 타 하운스 그 다음에 손을 오른손 어깨 왼손 어깨 오른손 골반 왼손 골반 손만 하면요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인데 자 무게중심이 지금 상체가 오른쪽에 있고 골반이 왼쪽에 있어요 자 반대로 바꾸면서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으로 와줍니다 자 그럼 연결해 볼게요 앞으로 걸어가면서요 1 2 3 4 and bounce 5 6 7 8이 됩니다 자 조금 더 빠르게 해볼게요 1 2 3 4 5 and 6 and 그 다음에 왼발을 가지고 오면서요 손으로 왼손으로 입을 막고요 자 오른손으로요 스마일 웃는 얼굴을 그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오후엔 왔으면 왼발 모으면서 왼손 오른손으로 웃는 얼굴이 있대 중심을 오른쪽으로 중심 그 다음에 내리면서 왼발 왼발을 벌려주고 양손 그 다음에 얼굴 위로 팔을 올려주세요 자 손이요 양손을 왼쪽 골반 옆에 그 다음은 오른쪽 머리 위로 얹어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손목을 먼저 들어서 그 다음에 왼손을 놔주세요 자 다시 한번 자 이거를 따로 팔만 한번 연습해 볼게요 오른손을 먼저 들고 그 다음에 왼손 자 먼저 오른쪽 손목을 꺾어주고요 그 다음에 손등을 들어주고 그 다음 왼쪽 손목 그 다음 내려와줍니다 자 이게 머리 위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자 오른손목을 먼저 들어주고 그 다음에 옮겨서 왼손 그 다음에 반대로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뀌는데 손목으로 가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연결해 보면요 스마일에서 스마일 놓고 손머리 오른손에서 왼손 그 다음에 오른손을 머리 앞으로 내리면서 방향을 틀어주고요 오른발을 디드면서 우웬우로 가줍니다 정면에서 보면요 우웬우로 와줘요 자 다시 우웬우 그대로 손이 머리 뒤로 넘어가면서 방향턴 그대로 팔부터 쓸어서 손목까지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멀리 가줍니다 자 지금 이거는요 여러분 댄서 버전인 거 잊지 마시고요 댄서 버전 크게 다른 건 없고요 청아는 얼굴을 갈 때 댄서는 팔을 돌린다든가 이런 앞부분만 조금 다른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요 전주 처음부터 여기까지 카운트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기다리고 있다가 1,2,3,4,5,5,6,7,8,1,2,3,4,5,6,7,8,1,2,3,4,5,6,7,8,1,2,3,4 3,4,5,7,4,4,5,7,0,7,2,8,1,3,0,7,1,4,5,7,1,2,3,4,7,2,3,4,6,,0,7,10,4,0,7,3,2,7,2,7,2,8,1,1,2,7,1,3,8,11,2,8,2,7,1,4,7,2,8,2,7,1,3,4,7,2,8, Iš,6,7, extremion,4,7,2,7,4,7,7,6,7,6,7,7,6,0,7,7,0,7,3,6,7,3,7,12,8,7,7,8,7,1,7,8,7,8,5,7,4,7 자, 다음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 오른발 걸어가고 왼발 걸어가는데 골반을 앞쪽으로 빼주세요. 오른쪽 골반, 왼쪽 골반, 그 다음 무릎 구부려서 오른쪽 골반, 왼쪽 골반. 자, 이때 팔꿈치를 원 크게 돌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 왼손 손가락에서 뒤로 감아줍니다. 자, 다리랑 같이 하면요. 원, 투, 쓰리, 포. 그 다음에 베이베이 꼬이카에서 손을 크로스로 놓고 오른쪽 골반, 왼쪽 골반 와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오른쪽, 왼쪽 손 크로스로 다운에서 몸을 낮추고 다운에서 낮추고. 그 다음 오른발 가면서요. 자, 이때 골반이 오른쪽. 자, 무릎을 양쪽 무릎을 구부르면서 골반을 오른쪽, 반대, 왼쪽, 다시 오른쪽으로 와주는데 이때 양손을요. 원에, 앞으로 세게 툭 치듯이. 원, 치고요. 그 다음에 손을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오른손을 밀고, 오른손을 머리로. 자, 골반하고 같이 하면요. 원, 치고요. 투, 치고. 오른쪽으로 옮겨갈 때 오른손. 그 다음에 오른손을 머리에. 그 다음 오른손 바깥으로 멀리 보내면서 왼발 중심으로 끌고 가줍니다. 자, 이때 왼발 중심으로 갈 때요. 자, 오른다리를 끌고 오면서 연결. 자, 그 다음에 제자리 걸어가서요. 자, 오른발, 오른발을 굴러주는데 손은 오, 왼, 오, 왼, 오, 왼. 세 번을 와줘요. 원, 투, 쓰리. 그 다음에 손을 치면서 골반을 돌려줍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려줄 때 고개도 같은 방향. 자, 다시 이번에 반대로 왼발을 구르면서 왼손 두 번만 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 양손을 머리를 쓸어서 골반. 자, 아까는요. 골반이 왼쪽에서 왔고요.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발을 모으면서 골반하고 머리를 같이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그냥 리듬. 원, 투, 쓰리, 포. 그냥 앞으로 쿵, 쿵 타주면서 여기 약간 프리하게 하시면 돼요. 원, 투, 쓰리, 포. 가사에 밀어내에 할 때 가슴 서클을 와주는데요.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가슴을 앞으로 밀어주고 옆으로, 뒤로, 옆으로. 그래서 가슴의 원을 그려주면서 손바닥을 밀어내세요. 그래서 밀어내. 방향은 각자 서 있는 방향에서, 서 있는 방향에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5, 6, 7까지 오고, 8에 양손을 위로 툭 치면서 골반을 오른쪽으로 탁 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파트요. 다시 한번 카운트로 정리해볼게요. 자, 오른발 나가면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오른발 나가면서 1, 2, 3, 4, 5, 6, 7, 8. 자, 다음 세 번째 파트입니다. 세 번째 파트는요. 자, 제자리에서요. 1, N, 2, N으로 오른다리를 왼쪽 무릎 있는데로 안쪽으로 차주시는 거예요. 이때 리듬은 다운 리듬이에요. 1, N, 2, N. 자, 그래서 1, N 박자의 다리를 들어주시고요. 이때 손은요. 1, 크로스, 2, 크로스로 와주시면 돼요. X자를 만들어서 1, N, 2, N, 3. 내려놓고요. 오른손을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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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골반은 이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면서요. 3, 4, N 그 다음에 손으로 눈을 가리고 5, 6, N, 7, 8, N 이때 갈 때 골반은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입니다. 자, 다시 한 번 하면요. 다운, 업, 다운, 업. 골반 틀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자, 이제 반대로 갈 건데요. 반대로 가면은 무릎을 구부렸다가 왼쪽 다리를 구부려서 오른쪽으로 차줍니다. 손은 똑같이요. 1, N, 2, N으로 와주시고 이때 그 다음 다리가 인, 아웃, 인, 아웃. 자, 무릎을 인으로, 아웃으로, 인으로, 아웃으로 와주시는데요. 이때 손이 머리, 어깨, 가슴, 골반을 터치하면서 인, 아웃, 인, 아웃. 자, 이때 연결로 하면요. 인, 아웃, 인, 아웃. 옆으로 상체를 집어넣으면서 인, 아웃, 인, 아웃. 그 다음에 손을 위로, 머리 위로 와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때 골반도 같이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와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연결해서 가볼게요. 셋, 넷,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파이, 식, 앤, 세븐. 에이, 앤,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앤, 파이, 식, 앤, 세븐, 에이, 앤. 자, 다음은요. 바운스를 해주는데요. 양사이드 댄서들은요. 프리하게 가운데 센터로 몸을 기울이면서 바운스를 투 카운트씩 해주시면 돼요. 약간 프리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은요. 상체를 숙여주면서 무릎을 바운스하면서 가주시면 됩니다. 내 몸의 방향이나 아니면 상체의 움직임은 자유롭게 하셔도 되고요. 박자는 두 박자마다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이. 그 다음에 스냅핑, 스냅핑 올 때 왼발을 오른발 앞에 놓고요. 골반을 업, 다운, 업, 다운 해주면서 양손을 쳐주세요. 아래로. 원, 투, 원, 투. 두 번이에요. 원, 원. 두 번 치고 왼발을 사이드에 놓고 오른발을 굴러주는데 구르면서 이제 방향을 틀 거예요. 왼발을 뒤드면서 왼손 뻗고 오른발을 차주고 돌아서 웨이브 올라와서 제자리.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요. 목을 쓸어서 살짝 웨이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카운트로 정리해볼게요. 영어, 바운스.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이. 원, 앤, 투, 앤,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이. 원, 투, 앤,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이. 원, 투, 앤,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을, 에이. 자 다음 마지막 네 번째 파트인데요 자 오른손을요 손목을 살짝 까딱 해주면서요 자 무릎 파우스 자 무릎을 원 투 안으로 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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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박자 정박자의 무릎을 바운스 바운스 해주면서요 손목을 같이 원 투 쓰리 포 엔박자의 왼손을 오른손이 와서 왼손을 치면서 시선도 같이 멀리 이때 오른다리를 들어서요 시선 보고 다운 무릎이 구부려지면서 노 노 노 이때 손가락 할 때 골반도 같이 바운스 바운스 바깥으로 에이 카운트에 짝짝 박수는 짝짝 방향에 따라서 프리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에이 카운트까지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엠 원 투 쓰리 포 엠 파이브 식 세븐 짝짝 그 다음에 왔때 차렷하고 있다가요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스냅핑을 옆으로 스냅핑 몸을 당기면서 무릎을 아웃핑 자 다시요 스냅핑 우가 나와요 우가 나올 때 방향에 따라서 프리하게 이것도 우 우 마음대로 쓸어주시는데요 손은 머리 위에 그리고 골반에 쓸어주면서 우 와주고 양손을 이번에 스냅핑을 동시에 가는데 이때 손으로 손목으로요 노크를 하듯이 똑똑 이때 여기서 중요한 건 목인데요 목의 아이슬레이션 오 왼 오 왼 자 목만 해볼게요 오 왼 오 왼 손목이랑 같이 하면 오 왼 오 왼 스탑이에요 시작 오 왼 오 왼 하면서 다시 차렷을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동작을 한 번 더 반복할 거예요 다시 한 번 원 투 쓰리 포 던지고 파이브 식 앤 세븐 짝짝 정리 스냅핑 우 오고 다시 한 번 스냅핑 스냅핑까지 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지막 코러스 파트 카운트로 한번 다시 정리해볼게요 처음에요 원 투 쓰리 포 던 바이브 식 앤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포 던 바이브 식 세븐 에잇 원 시간 소름 1 더 쓰리 포 던 바이브 식 세븐 에잇 딱 와 träк I know I know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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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